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연씨의 구직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씨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지연씨 기초작품만 홈페이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날짜를 보시면 2018년 2월 6일 정도일거에요. 그러면은 들어오신게 2017년도 후반쯤에 들어오셨을거라는거죠. 거의 우리랑 함께한지가 거의 연차로 치면 3년차고 2년 반정도 공부를 같이 하셨는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은 구직에 성공을 했어요. 구직에 성공했는데 구직 시나리오가 그냥 한 열 몇개를 봤는데 절반 이상 합격이구요. 절반 이상 합격이고 떨어진 곳들 중에서도 이제 연봉이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까지 합치면은 거의 80% 이상의 오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았고 결과적으로는 붙은 곳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웃돈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 궁금해 하실거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중간에 알바하신다고 되게 몇 달씩 쉬셨어요. 자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막 중간중간 많이 쉬어 이렇게 막 그 습관적으로 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학생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최근 졸업생 중에 제일 못하는 편에 속하는 그런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도 어 졸업생 평균 대비 낮다는 거지 팀 노업 평균은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료자들에서. 그래서 결과 좋을 수밖에 없었고 어 어떤 회사들 중에서는 연락이 오셔가지고 연락을 저희한테 해요. 그래서 이분이 팀 노업아 졸업생이 맞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례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팀 노업아 졸업생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직이 너무 쉽고 쉬운 걸 떠나서 그만큼 실력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 케이스 같이 기존에 이미 되게 많이 붙은 상태에서 어 또 더 좋은 조건 연봉을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시연봉보다 더 높게 간 케이스 근데 이게 요새 그냥 그 일상인 것 같아요. 요새 팀 노업아에서 보이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천만원을 받겠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천이백 천사백 뭐 이렇게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새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어가지고요. 팀 노업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했다. 역시 실력이라는 거는 직접 다 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직접 개발자들이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흠집 잡으려고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사람은 경쟁력 있는 거거든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발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개발자를 아무나 뽑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팀 노업아에서 수료생 중에 제일 안타깝다고 판단되는 지현씨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너무 힘든 학생 중 하나였어요. 정말 제가 손에 꼽는 학생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빠지고 빠지는 것도 빠진 건데 능률도 없고 딴 생각도 많고 나이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원래 경력이 3년 정도 있으셨는데 그 3년 경력 때보다 연봉이 연봉이 1500 이상 오르셨어요. 원래는 제가 2000 이상 올리려고 했어요. 그 정도가 보통은 제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저 정도로 되는 사람들은 보통 현업에서 핵심에 있지 교육기관 사려고 잘 안 나와요. 왜 그러지 하면 비슷하게 벌거든. 그래서 굳이? 라는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교육 시장이 문제가 많다는 거를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깨달아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현업에서도 오래 경험을 쌓고 이런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는 애초에 노선이 달라요. 생각하는 거나 사상이나 사람들이 대하는 거나 그런 게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을 일반 학원에서 보여주는 거를 그것도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반 학원에서 보여주는 거를 개발자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까는 건데 어떤 비판을 하고 까는 거는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하죠. 그게 지식인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결과가 저희는 매년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사실 마냥 막 기분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좋게 갈 거면 좀 할 때 열심히 하지 그랬어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아 저는 이 직업 하면서 현타 올 때가 진짜 많아요. 사실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외부에도 뭐 그런 사람 많았고 어떤 비판을 할 거면 근거나 증거주의가 되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뭐 개발자 커뮤니티 자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증거 같은 걸 제시하면 그때 이제 조용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걸 되게 지쳐야 하는데 이제 이게 굳이 이렇게 누군가를 까고 이런 거에 문제보다도 이제 이런 코칭을 할 때도 이제 저에 대한 신뢰에 같이 이제 강사를 선택을 했으면 좀 말을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꼭 딴짓을 해.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면 이게 이게 좋아질 거다. 일단 해보자. 라고 하면 대답은 되게 잘하는데 잘 안 하는 타입의 그런 학생이었어요. 나이도 좀 있으셨고 나이도 30대 중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처음에 올 때 경력이 3년 차인데 너무 못했어.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연봉도 거의 최하위권의 연봉을 받으시던 분인데 지금 연봉이 엄청 올라서 가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대요. 지금 팀노바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2년 반 정도로 길었으니 그거만큼 우리가 경력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곳들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장급이나 이런 거로 직급을 올려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프리미엄을 주시는 기업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팀노바는 예전부터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했는데 자꾸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지 물타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실력 있는 개발자는 옛날부터 성격 또라이 같은 애들 한둘도 아니고 성격이 좀 특이한 대신에 일 잘하는 애들 많거든 저도 평범한 성격은 아니고 그런 애들이 원래 IT 업계에서 엄청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좋은 개발자는 약간 개발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업에 있는 애들이 되게 성격이 다 좋아가지고 본인들이 되게 세련되고 그런 개발자는 되게 극히 소수거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실력에만 집중하면 개발자는 솔직히 기업이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 구직하면 별로 걱정도 안 되고 제가 걱정이 쓸데없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연씨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이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냐하면 우수 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우수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 기준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엄청 잘하는 거죠. 사실 외부 기준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완벽한 학생을 만들고 싶은데 거의 뭐 그런 사람은 없고 뭐 이상향일 수 있는데 아무튼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좀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조건으로 골라서 가는 거는 제 기준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막 엄청 지연씨가 잘 된 건 너무 좋지만 제가 제 기준에는 그냥 당연히 잘 돼야 될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축하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가지는데 제가 지연씨한테는 긴장하시라고 이제 회사 가서 긴장하시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옆에도 없고 어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프로 개발자로서 그리고 어차피 경력자잖아요. 경력자로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이제 프로식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와서 검토받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불안한 사람들은 제 기준에 불안한 건데 지금까지 문제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되게 일 잘한다고 어... 근데 불안한 사람은 한둘이어야지. 원래 성향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기업들이 먼저 컨택을 많이 오고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감사 안 해도 원래 그렇게 오게 돼 있고 뭐 제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좀 첨언을 하자면 저 여러분들 IT업계에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니 16년이죠. 지금 16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카만 있어도요. 좋은 개발자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문이 나요. 뭐 아 진짜요. 카만 있어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교육기관 컨택할 때 저희한테 연락 온 게 그냥 카만 있어도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에서 위탁교육 의뢰를 두 번 주셨었고요. 저는 전혀 그런 데 영업도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근데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사피 그때 왔을 때 뭐 강의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때도 저희가 먼저 컨택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이 오신 거고 그냥 카만 있으면 그냥 연락 와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되게 재수 없을 거야. 이게 그 보면은 그 남들 잘 되는 거 보기 힘든 고가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의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 제 인생이 옛날부터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소문이 나 아 쟤 괜찮은 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가 있으면 동료가 소문을 냈는지 뭐 연락이 와 그 회사에서 나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쟤 되게 괜찮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다 쟤는 제일 괜찮은 서버 개발자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나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저한테 연락 온 게 엄청 많았어요. 그 나 가만히 있는데 연락 온 게 되게 많았어. 근데 이래요. IT 업계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게 좋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 아는 회사에 어떤 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약간 프레임스 해줄 수 없느냐 또 이제 고객 통해서 소문나는 경우도 많고 그냥 그래요. 굳이 IT 업계에서는 내가 엄청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실력 하나만 집중하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렇게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진짜 아름아름해서 여러분들 최상권에 있는 CTO급 개발자들은 소개 소개 통해서 많이 가요. 막 이렇게 공개 채용해가지고 CTO급을 채용합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실력에만 집중한 거지. 그리고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왕초보에서 이제 실력을 최대한 최대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한 것이 아예 없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은데 그 뛰어난 개발자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그거를 재해석해서 학생들에게 도입할 수 있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성공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학생이 이 정도 대우받고 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고 성실도도 부족했고 자신감도 많이 부족하고 약간 대인에 대해 지금은 대인관계가 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잘 하시는데 처음에 볼 때만 해도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하시고 완전 내향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연씨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서로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쥐잡듯이 잡는 스타일이고 지연씨는 되게 여리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아 지금 상태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더 잘해야 돼. 근데 이런 이런 우여곡절이 너무 오래된 학생이라서 워낙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런 학생이라서 더 이런 느낌이 드나봐요. 근데 이제 뭐 어깨에 잘 갔으니까 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어떤 서비스인데 아직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지연씨 원래 알던 분의 이제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도이고 이제 팀노바 수준의 그런 개발자는 더 구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사실 잘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죠. 지금 개발자가 많이 부족해요. 정확히 말하면 잘하는 개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에만 어디 있든 팀노바든 아니든 실력에만 집중하시면 무조건 잘 될 수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꼭 이제 공부할 때 갑자기 쓸데없이 딴 생각하고 막 갑자기 금수저롱 갖고 와서 내가 금수저였다면 코딩을 안 해도 됐겠지 이런 거 이런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판타지에 어 그냥 있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진 선에서 노력 잘해서 좋은 위치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학생들한테 그러거든 부자들이 굳이 코딩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코딩 하고 싶지 않은 이상은 코딩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겠어?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부자라면 뛰어난 개발자를 데리고 IT 업체를 창업하고 싶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면 그 뛰어난 개발자는 대부분은 서민들이에요 엄청 잘 살고 사는 사람 사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탐내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 제가 25살 때 되게 부자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그 사모님 과외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그니까 그 되게 부자이신 분 사모님이 이제 그 PHP 유지 보수를 조금씩 배우고 싶다 왜냐면 자기가 지원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남편분이 있죠 되게 부자이신 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산도 200억이 넘고 막 되게 엄청 엄청 부자예요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25살 때 저한테 제시한 연봉이 8천만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 왜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제시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써보고 싶으면 그냥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만약에 얼마 받고 싶어 물어보면 3천만원을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냥 6천만원 준대요 대신에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거야 사람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정도 줄 거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석박사들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써봤어 그러는 거야 저한테 다 써봤고 그냥 난 네가 마음에 드니까 너 나랑 하자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그리고 그때 내가 병특을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마음에 드니까 병특 업체 지정받으려고 막 다 알아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성격이 좀 워낙에 어 워낙에 똑똑하기도 한데 좀 연결해 성격이 제가 누군가 맞춰주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비일비재해요 그 이후에 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연락 온 것만 수십 건이고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영역이 하이엔드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개발자들이 그냥 아 개발하게 막 별거 없지 막 이렇게 욕하는 개발자는 전혀 모르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사급 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자존감도 높고 어디서 좀 잘나가는 CTO들은 정말 막 진짜 외부에서 난리거든 나는 그런 개발자 만들려고 팁노바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연씨가 제 기준에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졸업하고도 팁노바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건 항상 정진하고 항상 성실하게 그리고 이상을 높게 잡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적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이제 인생 한번 살아도 후회가 없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 사회적 위치 직업적 위치에서 좀 멋지게 사는 거를 팁노바는 굉장히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곳에 오면서 아무 준비 없이 오늘도 막 상담 왔는데 막 아무 준비 없이 온 사람들 보면 너무 힘든 거지 뭐 주말반 있나요 무슨 반 있나요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 있는 거를 주말반 있나요 저 내일 배운 카드 할 수 있나요 구피지원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아 진짜 목이 터져라 외친 거만 했는데 그런 거를 막 물어보시면 그냥 힘든 거지 핑거 프린세스라고 그러죠 이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타이핑 조금만 하면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물어보는 사람 이제 공주들 공주라 이거지 핑프 오지네라고 하죠 보통은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분들 안 맞으려고 약간 그 과정을 좀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몸으로 안 움직이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힘들어 그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상위 30% 상위 30% 30% 뭐야 상위 10% 10% 아 5% 그 이내 개발자 만들려고 지금 이거 시작을 하는 건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진해서 상위 5% 상위 3% 2% 1% 까지 가야지 지연씨도 원래 대리급이었는데 사실상 과장급까지 제시한 곳까지 있었고 연봉도 뭐 과장급 못지 않게 높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팀노바는 항상 이렇다 이제 졸업생이 이제 또한 3주 안에 또한 3,4주 안에 3,4주 안에 근데 졸업을 이미 했는데도 지금 이제 창업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붙어서 이거 런칭하고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멋있고 우리 학생들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멋진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10년 뒤 막 정말 20년 뒤 팀노바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해질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너무 잘 나가는 애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 그 한 10년 뒤 20년 뒤 제가 이제 50대가 50대 아 40대는 아닌가 50대네 50대가 됐을 때 팀노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거 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튼 어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는데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실력 공부 성실 이 세 가지 이거 항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위치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위치 가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지현씨 참 축하드리고 어 참 앞으로는 근데 이런 학생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학생은 이제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말 각오 다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